국내 해운업계가 일물제로 운영되고 있는 해운지원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해운시황 세미나에서 일물 연장을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국내 해운업 경쟁력 재고에 투자해야 한다며 선박 등록 제도와 톤세제의 일무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외향해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선박 등록 특고 제도와 톤세제를 도입했습니다. 해운지원제도 덕분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해운산업은 세계 5위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일물제에 적용돼 제주선박 등록 특고 제도는 3년을 주기로, 톤세제는 5년을 주기로 폐지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전세계 4만여 척의 경쟁선박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일물제 적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재 회장은 또 경쟁선사인 외국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보다 우리 해운산업이 국내 조선소에 선박을 짓도록 지원하는 해운금융조선의 선순환적 융합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S 뉴스 이은지입니다.